자, 어디 어디 저기 안경 여기 판다. 아빠 안경 새롭게 입고 오래돼서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려고. 아빠 솔리아 이리로 와봐. 갑자기 춤을 춰요? 춤 춰놓은 거 아니야. 안경 맞춰놓은 거. 조명이 밝으니까 신나다. 밝으니까 본능적으로 춤을 춰 거야. 안녕하세요. 안경 좀. 거울 보면 절로 웃음이 나죠. 뺏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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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뺏뺏뺏뺏뺏뺏뺏. 갑자기 삼촌. 이거 와서 나 찍어라 이거예요 지금! 아아! 고마워! 고마워! 아 카메라 앞쪽으로 찍어주세요! 와나 사진 찍어봐 봐 봐! 나봐라! 예쁘죠? 다 예뻐! 아이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포즈를 더 잘 취하죠? 에이파!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이거 못 알아 들어오겠네 또! 아이고! 다 잘 어울리는거 같아요! 아 삼촌도? 거꾸로 아닌가요? 삼촌 선물이야. 아, 선물도 해줘요. 나 쓴 거는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지자리 다 까놨어. 지자리. 기분 되게 좋네요, 오늘. 아빠 여기 있을 테니까 나는 여기 있어. 오케이? 볼 거야? 아빠가 검사할 거야. 도수 맞추려면 이제 시력 검사를 제대로 해야죠. 갑자기 좀. 낯선 모습이니까. 아빠 어디야? 아빠 눈이 지금 잘 안 보여. 아빠 눈 아니지? 잘 안 보이는데. 세상에. 소년아 언니. 어머나. 야, 최근 몇 년간 난 내 손등에 누가 뽀뽀준다 한 번도 없는데. 아빠 안 보지마. 아. 거울 보실게요. 저기 하나. 나은아, 아빠 이거 골라줘봐. 아빠 안경? 어, 아빠 안경. 아, 나은이 안목을 또 믿어봐야죠. 되게 유니크한 거 골라줄 것 같아요. 왜? 이뻐서? 뭐야 이거? 아빠가 쓸 건데. 과연? 아빠 안녕? 아, 이게 웬일입니까? 저 기억나세요. 양이 형 형 생인. 지신. 나은아 이거 어린 애들 거잖아. 봐봐, 아빠 봐봐. 아빠 이상해, 안 이상해? 좋아. 넌 좋아하지. 근데 아빠 이상하면. 나은이가 골랐으면 저걸로 해야죠. 해줘. 이거 해줘 이걸로 네 이걸로 네 네. 해야죠 그럼요 해야죠. 우리 뭐뭐 사야 되지? 아 마트 쇼핑한 거구나. 그렇죠. 아이들이 여길 그냥 지나칠 리가 없어. 귀엽다. 뭐야 새우 새우. 이거 먹지 마. 아니요 안 돼. 왜요? 안 돼. 왜 안 돼 왜? 다른 거 먹어야 돼. 다른 거? 그럼 아빠 이거 먹어야겠다. 꼽게. 안 돼 꼽게 안 돼. 왜? 꼽게 안 돼. 그럼 뭘 원해요? 왜 안 돼? 꼽게 부쌍하잖아. 부쌍하다고? 오징어 안 돼. 오징어 안 돼. 그럼 아빠 뭘 먹었어? 오징어 부쌍해. 오징어도 부쌍해? 그러면 나은아 이거는? 양파. 양파 it's okay. 양파는 돼. 양파 괜찮아? 베시테리언. 우와 베시테리언. 가자. 오늘 우리 쌩님이 시킨 재료를 사야 되는데 쌩님 알아? 쌩님. 쌩님. 쌩님 만나나요? 요즘에 나은이가 빵 만들고 쿠키 이런 거 만드는데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대회를 나가보려고 하는데. 대회까지? 야. 스위스에서 외할머니에게 빵 만들기를 배웠대요. 야무지네 벌써부터 저렇게. 대회를 나가기 전에 좀 배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스윙님이 좀 재료를 부탁하신 게 있어서. 안녕하세요. 아, 스윙님인가요? 아니요. 헬로우. 누구시죠? 엄청 잘하고 있어요. 스윙님 뭐 사줘. 스윙님 뭐 사주냐고? 봐봐. 박력분. 설탕. 소금. 베이킹소다 사야 되는데 나은이가 한번 찾아봐. 알았어? 오케이? 할 수 있어? 야. 나은아 뭐 사오라고? 베이킹소다. 설탕? 설탕. 소금.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야. 오케이. 갔다 와. 아빠도 박력분 찾아볼게 한번. 진짜 박력분이 뭐예요?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박력 넘치게. 실망이에요. 거뜬히 해낼 것 같은데요, 나은이라면. 아니, 설탕과 소금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설탕 어디 있어? 뭐? 설탕. 직원분 아니고 지나가던 오빠죠. 저기여도 아니고, 저기여도 없이 그냥. 설탕 어디 있어? 오빠 따라와. 우와, 오빠 따라와. 이게 설탕이야. 오빠 고마워. 꿈은 어색해, 오빠가. 우와, 그렇죠. 그 조미료가 그쪽에 다 모여있으니까. 우와,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보이네? 다 맞습니다. 아, 베이킹 수다. 아, 아니에요. 이거 밀가루. 밀가루 줘, 밀가루. 쿠키랑. 이렇게 분이 있어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쿠키가 새겨져 있는 건 다 사는 거예요? 아. 잼까지? 찍어 먹으려고요. 오. 손이 크네. 아, 이거. 신나겠네요. 정작 베이킹 소다 안 샀죠, 제가. 박력분. 박력분이 뭐지? 아직도? 이게 박력분이 전분인가?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 사야지.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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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킹 소다 어디 있어요? 베이킹 소다 어디 있어요? 베이킹 소다. 이야. 똑똑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많이 담아서 그렇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안녕. 이거 뭐예요? 소라예요? 소라요? 아버님. 박력분 찾다 말고 지금 박력이 있게 시식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유, 시식을. 안녕하세요. 좀 먹어봐도 돼요? 아니, 시장하셨나? 오리고기. 이거 먹어봐도 되나요? 아니, 집고 나서 물어보는 게 어딨어요? 아유, 식사하시는데. 일단 오리고기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다 사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 맞지? 아빠. 우와, 많이 샀네. 다 샀어? 이거 쿠키. 이게 뭐야? 쿠키. 이게 박력분이네. 여기 서 있네, 박력. 아우와. 아니, 나은이가 얼떨결에 산 거예요? 그러네요. 뭐? 있어서? 그건 뭐야? 짤리잼. 어? 딸기잼? 이건 왜 샀어? 아빠, 보고 왔어. 아빠, 보고 왔어. 아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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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40억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설탕은 왜 이렇게 큰 거 샀어? 나은이, 우리 나은이 손도 크네. 아주 큰 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산 거야? 나은이가 더 잘했어. 잘했어? 성공! 그렇죠. 오리무기는 안 샀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수 있어? 올려, 올려. 할 수 있어? 돈 있어요. 돈 있어요? 나은 돈 있어? 네. 돈 있어? 네. 자. 어머. 이건 뭐예요? 스위스 돈 잔을. 프랑. 프랑. 야, 울산에 마트 가서 프랑 낸 사람은? 나은이가 처음에 빨려? 이거 스위스에 갔다 와서 나은이가. 나은이도 있네. 카드 있어요? 나은이, 이거 스위스 돈은 바질 가서 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여워. 둘이 오늘 완전 데이트날이에요. 캠핑 알아? 캠핑? 고기도 먹고 막 강아지도 끓여버려. 고기가 반려견을 직접 데리고 갈 수 있는 캠핑장이래요. 하네. 강아지 좋아하잖아. 그치? 저기 있지? 저기도 있지? 형, 강아지 몇 마리야? 강아지도 밥 먹고, 나은이도 밥 먹고. 오, 왔다 왔다. 어머나 귀여워. 했지 했지? 뽀뽀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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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이가 이름 적어줘. 이름 뭐야? 뽀뽀. 뽀뽀? 뽀뽀해줘서 뽀뽀야? 우리 강아지 간식 줄까? 어떤 거? 예, 강아지? 오케이. 죄송한데, 강아지 간식 줘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앉아. 우와, 잘 먹는다. 하나 더. 아이고, 나은이가 주니까 또 얼마나 맛있겠어? 앉아. 어머나. 다 왔어. 동네 강아지 다 왔는데? 하순이 vomiting 당황하니까 더 길어 나왔어. 나은이가, 아빠 이거 준비할 테니까 나은이가 한 명씩 주고 있어. 한 명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만큼, 나은아. 강아지들도 이게 듣던 말이 아니라. 그렇지. 나아 나와? 이거 누구? 이거 던져놓는 게 아니라 한 마리씩. 아이고, 맛있겠다. 캠핑 가서 먹는 고기는 꿀맛이죠. 그럼요. 약간 추운 데서 먹어야 더 맛있겠다. 그럼요, 그럼요. 그거 놓으면 안 돼. 그거야, 가져가. 아빠는 나은이 챙기고, 나은이 강아지 챙기고. 많이 먹었어? 다음에 또 먹을게. 파이파이이. 파이파이. 아아아아 Callag 40. 어휘라уд 예피 킥 한글자막 by 한효주